경북 동해안 일선시군의 인구가 정체 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를 1년 전과 비교한 결과 포항시는 300여 명이 증가한 반면 경주시와 영덕, 울진, 울릉군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포항시의 인구 증가도 아파트 분양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분석됐습니다. 14살에서 64살까지의 경제활동 인구 비율은 포항시가 74%, 울릉군이 71%, 경주시가 70.1% 도내 평균인 69.7%를 넘어선 반면 울진구는 64%, 영덕구는 59%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도내 등록 외국인은 4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됐고 경주시가 9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